청주 청완경찰서는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른 48살 A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 씨는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계신동 어머니가 사는 모 아파트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범행 당시 A 씨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습니다. 하지만 아파트 내부 42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,8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